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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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트와이스 온 제시의 쇼터뷰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제시의 쇼터뷰 오늘 트와이스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올해의 오로와 되어서 재시의 쇼터뷰 Esse시의 쇼터뷰 show with much more cute interaction, where both the artists depicted much respect for each other. 사실 이름을 잘 보여요. 트와이스 팬이지만. 쯔위시 구구구니. 오늘 트와이스 할 수 있다. 아가아가. 여기 소름 봐봐. 그러니까. 7년차 이 노름이 확실히. 대단합니다. 피부 되게 좋네. 이쁘잖아. 어떻게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. 조금 뭐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. 그게 매력인데. 붙잡아두고. 1대1로 가요. 나현 씨부터 갑니다. 이렇게 살아. 이렇게 이쁜데요. 레슨 막 막말하고 다녀. 보니까 어때요? 이렇게. 이렇게. 왜 이렇게 이렇게. Let's wait for. Are there such cute interactions. In the near future. 이번 노래는 더 잘 어울린다. 그리다? 그리다? 이거 뭐였어? 와인? 이게 뭐야? 세킬라게 알콜을 줬어, 제 이건 뭐예요? 마라리타 이게! 아까 이번 노래 이쁜 면도 있는데 더 어린아이 한 느낌 약간 엘리겐트하면서 섹시하면서 난 좀 컸다 맞아 희연이 만났다 희연이 만났다 희연이 만났다 나도 같이 만났다 그런데 자신감을 많이 배우고 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와이스 쇼터뷰 저도 concept 아트아트아트아트아트아트아 interpol 한국영상편에서 특정이에요 네 한국영상편의 한국영상편의 그리고 한국영상편의